안 돼졌어 어, 잠만 아니구나 사람 들어온 줄 맵이 쓸데없이 넓어 어딨냐? 설리 질리는 키가 있었는데 이거 뭐야? 아, 왜 패닝 안 돼? 야, 쯔바이덜 되고 있어? 미친 새끼 이걸 들고 다녔단 말이야, 이때까지? 뭐야, 이거 쓰레기냐? 이거 개비싼 건데 그냥 기만키가 되고 있던데? 아, 그래? 뭐야? 왜 메딜까봐 안 먹어줘 먹고? 야, 먹었어, 먹었어 진짜 이틀까지 이걸 싸고 있었으니까 존나기 아팠지 한 대 맞아봐 얼마나 아픈데 아, 뭐야? 대검이야, 이거 대 한 방? 한 방이야 머리 맞았으니까, 머리 간다, 캡틸 아메리카 간다 뭐여? 너 칼 없다놨어 나 주먹을 못써 에이, 씨바 칼, 칼 들어 에이 씨, 럭스도 되지 뭐 칼도 차고 있네 찌르기보다 못 빼면 한 방이 간다 얼마야 돼 어, 저 때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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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바이엔드 개 좋네 살까? 기본 게 있던데? 알아 있긴 한데 케이트 맞추려면 아야 어 어 오케이 손을 맞기 시작하네 정신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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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올지 모른다 아니야 똑같은데서 공격해서 뭔 소리야? 아, 이거 존나 핑계적 그려 오오 이런거 되네? 에잇 어 다시 아 안 돼 대가리 대가리 조용 대가리 조용 대가리 조용 안되네 기체능력 아 에잇 나와 일단 맞아 맞아 아 한 대 통 맞으면 죽겠는데 으 토 맞으면 죽겠는데 어 아 아 아 아 진짜 개못하시네 대가리 맞아 대가리 살차 살차 지져 살차 왜이렇게 느리지 이 새끼들 이거들었는데 아니 주웠어 니꺼 아 야 야 이거 게임하셨어 내 몸이 움직이는데 아 아 아 까부지마 대가리 야 그래도 특성중에 저게 괜찮을 줄 수 있나보다 얘들 딸때마다 계속 피가 차네 나 아니 니꺼 배운거 먹었는데 아 나 죽어서 그게 먹여지냐 어 니 죽는 다음에 니가 뿌리고 간거 뭐 옮겨 오케이 어 막았는데 띵 안되죠 어휴 됐다 이제 내가 쯔바인드다 어휴 어휴 야 야 근데 칼 길긴하구나 이게 어휴 저 때 서로 존나 막고만 있어 어휴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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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 단검이야 이 ㅅㅂ야 단검이야 이 ㅅㅂ야 힐팩 힐팩 뿌리고 가지 힐팩 뿌리고 가지 힐팩 뿌리고 가지 야 중국인 들어갔다 어? 진짜? 응 제발 레드팀 제발 레드팀 제발 레드팀 ㅅㅂ 니껴 나 안 떴어 나는 아니 그냥 조인으로만 떠가지고 아직 팀에 안 들어온 상태야 아 ㅅㅂ 왜 안 맞추냐 아 ㅅㅂ 어? 야 다 다 들어온다고 어? 얘들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? 야 너 넘어야라 내가 왜 아 내가 넘어갈게 제야만 저기로 갔다 어떻게 넘어가더라 에미였나? 너 빨간이지? 어 뭐야 어 왔어 오오오오오오오 이러면 중국인 나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냐 한 명 더 들었잖아 근데 애가 지금 관전만 하고 있네 뭐냐 나 레드팅만 안해봤는데 왜 이래? 너 나잖아 나라고 인마 내 팀킬래 이거 다고 있는 장소 없다 보안을 시켜줄게 아 야 안 보이는데? 나 보이는데? 깡농도 컷 주바이엔드 괜찮네 뭐야 한 명 더 왔네 컷 내가 빨게 빨다 좋아 이제 게임이 좀 할만해지겠는데 재밌지 이거? 괜찮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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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쟀키야 어 도지마 막 싸워 아 영어 탄대로 안 보여서 가까이 있으면 좀 보여 야 딸피 딸피 오케이 뭐지? 사내팀으로 가니까 우리 존나 센데? 너 체력 좀 남아냐? 남은 풀이야 풀이야? 나 체력 채워온다 오케이 됐다 나왔다 소리 난다 뒤에도 있지 롱 뒤에도 있지 롱 뒤에도 있지 롱 오케이 한대 나왔어 이놈들 한국 대 중국이냐 오케이 한대 더 오케이 컷 됐어 연막탄을 왜 쓰는거지? 전혀 이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인던데 어 아 진짜 영웅 떴었다 온다 응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컷 자꾸 얘들 같은 스포에 자꾸 나가는데? 뭐야 빨간색 우리팀으로 갔어 아 개짓 아닌데? 아니야 그냥 더 들어온겨 우리팀이야 우리팀 너 혼자 걔랑 가능하냐? 응 그냥 얘네 옥테 짜사 어허 어허 아 야 이 새끼들아 뭐야 나가서 싸우자 안 보인다 흐흫 어 야 여기 들어가 어 나 죽는다 죽는다 어 야 여기 매드백 입고 와서 끌고 놨거든 와서 먹어 가서 먹어 저기 안에 안에 들어가면 죽어 아 난 또 뭔가 했네 야 이거 X 누르면 도발도 된다 포멜 던지 뭐야 얘 그냥 심심해서 흐흫 너무 ㅈㄹ 흐흫 왜 죽였어 괜히 씨비야 왜 죽였어 죽겠잖아 생각해봐 컷 컷 쟤 거의 다이피 오케이 안 보인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주먹 들었어 가자 안되겠다 너 빠 따라 맞아 너도 할 수 있어 흐흫 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자꾸 티킬한다니까 아냐아냐 너 그거 할 수 있어? 아 일별로 써 넌 못하네 아니 롱소드 검술이니까 흠 아 좀 나와서 싸우면 안되냐? 아 얘가 들어간거 어떡해 아 우리가 또 너도 빼 너도 빼 끌고 나와 그냥 얘들 절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에잇 아 완벽해서 못하겠어 까불지마 까불지마 까불 나왔다 야 왜 안나와 쟤 나왔다 쟤 나왔다 쟤 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이 새끼 존나 못 던지네 아 얘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팀 자꾸 껍사리끼는 애 싸우는데 아 쟤 아 쟤 팀킬 찔러 찔러 머리 찔러 오케이 게임이 너무 애들이 못하니까 그냥 그냥 너무 압도적인데 흠 중간사장 다 뒤졌네 한편더 던져 잘해봐 됐다 들어왔다 누구 아 뭐야 덧갈려 죽었네 덧샤 덧덧덧 여기 메딕 있거든 먹어라 먹었네 야 저스키 왜저래 시발 근데 얘들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무조건 저기로만 오지 그 뭐야 키 뭐였지 이거 X X 누른다 한번 확인해 봐 자꾸 내꺼로 다 힐 하네 어떡해 쟤들 한 명 남았잖아 한 명 야 어떻게 보이냐 이거 뭘 피 피 피 피 아무도 안해 아니 하는데 얘 피 눌러서 봐 아하 안되겠다 나 브루틴 갈까 아니 내가 가지 탄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니가 거기 가서 한번 해봐 저스키 죽여놔야겠다 제 맘에 안들었어 뭐야 DDF 또 들어왔는데 니가 넘어와 제절로 하면 어 여기로 왔네 그냥 합치지마 그냥 한번 해봐 어 마냥 앞서져? 아하 야 씨 야 쟤 완전 체벽 방어인데? 어디 한번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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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굴 앞에 장사 없다는 거 한번 느껴보라고 뭐야 땄어? 너 사실상 혼자 싸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죽여줄게 네 야 너 너 넘어와라 쟤네 화면 생겼다 딱 이게 좋은 것 같아 엠 누르면 넘어갈 수 있어 딱 이게 좋은 것 같아 너냐 그거 아 나 어 불에 타는데? 어 야 야 야 야 야 시골 자네 킹과 제너럴이네 다 한대 아 방패는 개호박한게 계속 때려야 돼 나도 차 나도 차 응 그러고 있어 내가 더 줄게 야 네 팀 엄청 약한데 응? 딸핀 내놔 아 어 다 죽였다 씨야 저놈을 못 죽이네 안되겠다 나 뒤져가 이제 뒤져가? 메디캡 줄까? 자 핏 찼어 어우 씨 죽어버렸죠? 이렇게 양으로 들어가면 어떨 건데 어떨 건데 어? 아 가비 됐다 이제 좀 균형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이제 누군가 또 한 명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더 많은 쪽이 어? 뭐야? 한 방? 이제 좀 싸움 같아졌네 이제 막 들어온다 야 네가 네가 울 쪽으로 넘어가라 아니야 네가 네가 넘어와 여기 블루 팀이 있으면 애들이 빨간 팀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더 할만해 아 그렇네 나 넘어갈게 아 이새끼 아 애니플레스한테 찌다니 이런씨 상이 많으니까 좋구만 근데 이게 게임이지 어 이따 우리 한명은 또 잠수네 오우야 어? 아 죽였다 나이스 시프트만 잘했다 힐 받아 오이 방어구야 오이오이 오 오 이새끼 둘나 잘하는데? 울팀? 어디서 싸우냐 안쪽에 킥스키한테 둘나 싸우고 있어 나 가자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뒤에서 맥 쟤 혼자 다 죽어 나 저기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 나 간다 이곳은 빼 일로와 이 새끼발 어? 막았는데? 쟤 싸우게 놔줘 이제 운대는 안나온다 레이더요? 크리비다 안되죠? 대가리 대가리 한 눈 더 떠야지 대가리 더 운동 좀 하시죠 대가리 대가리 리치가 얼마나 긴거야 크리비다 크리비니따 키모디 헤헤헤 컴호 오졌다 오디 됐다 아이스 존나 싸우네 됐다 애들 나온다 애들 나온다 애들 나온다고 새끼야 왜 싸우고 있어 써도 시방 도망가고 있어 오오 또 온다 또 온다 애니프사한테 직간 해국하고 있었는데 애니프사 새끼 화로 옆에서 깐짝 땐다 아 이거 죽을때마다 나한테 보여주는게 좀 치욕스러운데 야 이거 뭐야 우리 둘이 싸울린 이 곡이 존나 커졌어 아 시원 힐 없는 인간 말정 쓰레기분들 내가 다 준다 야 아 여기 안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면 좀 나오면 안돼? 쟤들 존나 죽으라고 싸워서 그래 지금 우리가 엄청 우체해서 그래 그냥 여기 나가있자 이 새끼발 나왔다 나왔다 너 왜이렇게 아파 쟤들 쟤들 어 뭐야 나 대걸이 현대 너 뒤에 얘 튀어나와가지고 너 후드려 까더라 22키 500원 500원? 나 510원 나 510원 벌어 힐을 말해줘서 나 총 620 나 힐을 말해줘서 말해주네 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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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재밌,재미있데? 응 팀 됐으면 지나자 캠프 한번 캠프 되어보자 이번에 길read 개재밋네 같이하니까 개재미있다니깐 진짜 맵만 아니 서버만 줘면 갓게임인데 왜 왜 최적화만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끊기는게 좀 있네 창병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봤을때 창 괜찮아 찌르는거 개기로 리친 리친 듯이기로 휘두르는것도 나쁘지가 않아 봤을때 창 휘두르는거 안좋은데 할버드가 좋아 할버드 내려찍는거 있거든 시버리 기준으론 할버드가 있나 여기 할버드 있지는 않아 있겠지 이런게임엔 너 어떤팀 들어갈거냐 파일갱이로 왔는데 아까 그대로 너 어딘데 나 지금 로딩중 들어가고있는중이야 여기 말탈수있다 말도타지 그럼 너 좀 유리하겠다 너 리치가 원하끼니까 오우 마리한번 치웠어 뭐야 아리 잘 치는데 어떻게 때리냐 찔러 타이 맞춰서 개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 유리하긴 한데 어떻게 이기고싶다고 하면은 찔러야지 여기 좀 별론데 나 말로 찔러 다니고있거든 야야야야 도와줘 아씨 너 따냐? 아니 개후부하잖아 아니 개후부하잖아 작전지역 이탈하면은 10초돈 줘야지 5초밖에 안줘 말탈하고 갔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아 메디크를 받아요 생각보다 이 게임 어우 뭐야 야 함께 있을때 우린 강하다 알타 센스 알타 아니다 자리하다 절대 안되죠? 어 달려 달려 야 다 특약하는게 똑같나봐 롱스워드 아 아 작전지탈 들어가면 안되 들어가면 안되 니가 가면 나도 못가 야 근데 저 숫자 보니까 레벨 4인데 아 야 너 좀 위험하다 깜지마 이 새끼야 됐다 야 온다 온다 진짜 우리팀이야 우리팀이야? 어 뭐야 우리팀이래 팀 이름 떠 와우스에 아 아 이렇게 얼라잉 너 체력 좀 다놨냐? 응 내가 힐팩 줄게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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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찼어 시간제론 차더라 신기하다 파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발 안돼 안돼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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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강단다는데 이거 먹어라 먹어라 야야야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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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씨 뭐 운다 아 새X 날 죽였어? 뿜바야 아아아아아아 야리! 야리 그립이다! 야리 그립이다! 더블킬! 야리 맨 아... 찌르기에 자꾸 죽다니 어? 막았는데? 도끼 말고 차라리 나이프랑 좀 됐나? 도끼 말고 차라리 새끼야 체력 늦나왔냐? 나 또 왔거든? 일단 힐을 깔게 아니 지금 나 궁서다 노리고 있어 야 애들 다운다 다운다 아 ㅅㅂ 미안하다 나 피 없어 이제 30 남았어 뒤에 메르킷 있어 먹어 야 온다 싸우 준비해 야 애들 많아졌어 야 애들 많아졌어 아! 대가리 한 번 봐봐 대가리 한 번 봐봐 으아아아아아아아 야아 이 게임은 다그 앞에 자사 없어 에? 메스 한 방이네? 잠깐 한 방이 중이야 메스 한 방인데? 아 근데 이제 좀 할만해졌어 게임이 좀 어? 어? 아이씨 왜 이렇게 개 멍친데? 으흐흐흐흐 대가리 뭐하는 저거? 어? 나도 한 방이 갔다 아 저 피스메이커 장난 아닌데? 한대화전엔 다 죽네 결국 말 타냐 디저스 근데 피 높은 거치고는 생각보다 게임이 끊김이 없다 음 왜 남자밖에 없지? 이게 어떻게 된거지?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질르기 질르기 예 하모양 컷 컷 체력 많이 닿아야겠다 말 떼어야겠다 쟤 싸운다 쟤 싸운다 버려 버리긴 씨맨 일단 막 갈기고 가야되나? 어 이거 눈치 게임이 장난이 아닌데? 어우 야 나 다 울려야겠다 세명이야 세명 죽어야 된다 다시 가야돼 함께 할 때 우린 존나 강하다 으흐흐 저거 저거 올팀인가 올팀 갈까? 응 어 저 저놈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 아 나 한 대 맞았다 궁수새끼 알았다 야 저 메이스맨 저거 뭐야 저기 도움이 조금 필요하겠는데? 아니 왜 안 맞아 쟤 왜요? 맨 웡 아핳 등장 도와줄게 뭐야 뭐야 내 팀이잖아 팀이 왜 날 때리지? 힐 까놓으니까 그래도 애들이 꾸역꾸역 잘 밉니다 저 팀이야 팀 영무탄 들어가지마 어? 한 대 맞았어 야 휘두르고 있네 아 씨발 아 내가 맞았어 아 씨발 쪼때네 오 야 렌즈 야 김아미야 오가네 아 보가지 짜지는거 봐 개 리헌하네 가자 개승명 어디있어 나 D 옆에 있다 가자 이쪽으로 가자고 저기 있네 저 중갑게는 따먹고 간다 저 한 대 맞으면 꼭 간다 어어어 오케이 컷 컷 컷 컷 컷 체력 있냐? 없어 없어 먹어라 니가 한번 써볼까? 아이고 그거 먹겠다고 막 다 날려드네 어? 저거 너무 쎈데? 저거? 대신 뭔가 단점이 있겠지 음 근데 모르겠어 공격 속도 더 빠르고 음 쟤도 한마리가 안되네 아 씨 아파 어허 잘해 얘 뭐야 뭐야 이제 또다이다 또다이다 다운 이마 야 야 뒤로 빼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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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죽어버리네 홀드 안 되기 도망가 죽어버렸다 저 아 뭐야 저 옷만 입고 사는 애 있잖아 쟤 퍽 미쳤다 퍽에 모든걸 투자했다 또라이 새끼다 오우 아 아 전사 좀 좋지 않은데? 아 미친 게임 전사 좋지 않아 다 죽었네 한명한테 아 승룡아 간다 힐 났구나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너랑 같이 다녀 얘랑 같이 다녀 거기 올라가냐? 응 올라가지 디치하려고 나이스 야 한명 더 있다 됐다 뭐야 이 주먹은? 야 뭐가 진짜 장난아닌데? 무조건 헤드 노려라 이 게임 헤드 노리야 힘들어 아 아 아 아 씨 치겠네 쟤한테 한방으로 적네 자꾸 쟤 렌스지 존나 잘한다 렌스의 마음이다 야 너 혼자 너무 둘러싸였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우리가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거 오케이 여기서 많이 죽였어 머리 승룡 오케이 진짜 없지 먹어라 유리 잘하는 거 아니 나 스티링 많아 안 죽는다고 먹을까 저기 위에 한명 한새끼 잡았다 안 잡았네 오목길 죽어버렸죠? 어 이 새끼들 내가 간다 아 저 위에서 활쟁이 초납결장 끊이네 혼자 두 명이나 싸우고 있네 응 세 명이야 이 새끼 졸나 왔다 갔다 그려 내가 오오오오오 죽여 체력 몇이냐 어스연 상승 나한테 빠져 20 뒤로 빠져 킬 줄게 어 아 죽어버렸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거의 다 없는데 서로 싸워도 해 저저저 조심해라 됐다 도대체 도대체 헤드 다 니 뒤에 다 있다 아 헤드 아 헤드 아 오케이 우리 앞선다 뒤지면 안 돼 이제 아 다굴 저 찌르기 층 개센데 아 저 찌르기 층 개센데 이제 사람 많으니까 리스폰 개월이 걸리네 그대로인데 좋았고 뭐 잡고 서로 싸우고 지바이킹 힘들고 10존차인데 계속 아 지 서로 비등비등해 존나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 야 벽에서 끼고 싸워 아 아 애니프사 저거 안되겠다 나도 망치면 간다 개새기 잘 싸우네 간다 오케이 딸피 딸피 컷 다 나 그 이브닝스타 든 예로 바꿨다 대가리 한방에 쪼개는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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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판하고 세팅하고 보자 개살지대네 세팅? 뭔 세팅? 템 살 수 있는거 4개 오케이 이번판 돈 많이 벌리겠다 이기만 한다면야 이기만 한다면야 뭔 방향으로 힛 힛 힛 힛 힛 아 에디프사라니 내가 끌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떠 나간다 나간다 그래 어떻게 나가냐 이쑤시 hills 아베 이왤시 이기만 한다면야 콜